덫에 걸린 채 발견된 멸종위기종 단비가 한 달여 만에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다시 무리에 섞여 야생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우리 문을 열어도 한동안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던 단비. 날색의 우리를 박차고 나가 숲으로 뛰어들어 모습을 감춥니다. 머리와 꼬리는 검고 몸통만 누런색으로 마치 목도리를 두른 것 같은 단비 한 마리. 몸무게 3.6kg으로 발견 당시보단 0.2kg 살이 빠졌지만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수컷단비는 지난 4월 18일 덫에 몸통이 걸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구조 한 달여 만에 발견된 곳 근처에 다시 방사됐습니다. 단비들은 또 두세 마리씩 우리를 지어서 살기도 해요. 오래지 않았으니까 아마 근처에 자기 동료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능한 구조된 위치로 와서 방생을 하게 됐습니다. 서식 집화계와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면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단비. 뱀과 두더지의 포식자로 원래 있던 생태계의 자기자리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